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A Happy Sunday A Happy Sunday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신체가 썩지 않게 어떤 오일을, 어떤 기름을 발려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았는데 그 총 큰 돌을 어떻게 옮기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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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봤더니 돈은 이미 옮기라고 있고 예수님이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근데... 옆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라셨다구. 제자들한테 교회에서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조명밖에 안간거 같은데요 피터만돈이라고 했을까? 조명밖에 안갔겠죠 그래서 직접 봤더니 예수님이 보는데 그런거 있었어요 예수님은 없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헷갈려있어요 그녀는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들어갔어요 두번째죠 아무역 아무역 뒤택 그녀는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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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을 찾았어요 음 걱정하지 말랐어요 음 저 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요양은 너를 만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하고 요양은 먹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갈 거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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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이제부터 해볼게요 이거 색채하는거다 색채하는게 제일 재밌는데 이 사람 머리는 이걸로? 이 사람도 그 색깔로 해줄까요? 나머지는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목도 다 해야겠죠? 이 사람 머리도 이렇게 이거 벽을 다른 색깔로 하는게 될 것 같아요 벽이 항상 이런 색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제가 꾸며볼게요 러그 아 피부색 다 안했구나 이렇게 해서 귀까지 이번에는 다 해줄게요 여기 귀랑 이어져있네요 이런 색이 흰사람도 있고 이 배경이 예쁘다 이 배경이 예쁘다 그쵸? 이 배경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배경을 할게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란 손은 나중에 들고요 손을 제가 또 못했어요 어? 헉 손이 파란 거는 조금 헉 손이 파란 거는 헉 헉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덮을게요 손은 이 색으로 자 다 칠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파리 간질 이제 것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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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헉 헉 헉 음 컵을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핑크색으로도 해볼까요? 흠 구황색으로도 해보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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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깔? 흠 흠 흠 흠 흠 흠 저기 있는 것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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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할게요 접시는 보라색으로 볼까? 책상이 다 보라색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색으로 책상이 보라색이면 좀 그래 여긴 어차피 안나와요 여긴 어차피 안나와요 너무 예쁘다 저기 컵이 있었지 저 컵은 보라색으로 알고 말거야 연한게 좋다 연한게 좋다 왜 캔네 좋다 뭐가 이상해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되지 진짜 잠시만요 왜 안되지 화면에 멈췄나봐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껐다 켜서 들어왔습니다 아 해피 썬데이 네 오늘은 아 해피 썬데이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en 하하